낭만골프TV의 안지환입니다. 잘생긴 골프의 홍영환입니다. 알렉스와 스윙걸스의 저는 알렉스고요. 홍인규입니다. 최승경 이지영의 러브스토리의 시간이에요. 공치는 명훈이. 나는 놀이 맥길 놀이다. 고수분들의 부드러운 어프로치. 핀빨 옆으로 꽂히네요. 아 나이스 버디. 이렇게 해서 파스트리 양파를 두 개를 기록하네요. 고수분들의 건강한 밥을 드리기는 것 같아요. 이곳은 많이 주네. 이야. 축하합니다. 정명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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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벌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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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타골프 빅리그 자 골튜버 예선 A조 MC 홍인균인데요 오늘은 저도 출전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최고의 캐들락 에스컬레이드 차를 타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왔습니다 바톤터치를 하려고 이분을 모시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B조의 MC 콩치는 명훈이 들어와 아유 형님 아 이게 뭐야 자본주의 멘트 보셨죠? 오늘은 저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선제압을 하려고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왔습니다 아니 B조 오늘 진행자인데 왜 들고 온 거예요? 혹시 몰라서 드라이버 거리가 엄청나가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신어드릴게요 오늘 진행자니까 제가 잘 보여야죠 와 이거 뭐 뭐야 딱 이 캐들락의 무늬를 딱 누르면 이렇게 뭐죠 와 공간 보셨어요? 형 누워봐요 내가 여기 누워서 가도 되는데 오 괜찮 와 공간 이것이 바로 공간 활용 와 편하죠? 뭐야 형이 와 근데 아까 저쪽에서부터 오는 거 봤는데 진짜로 웅장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릴 때 하차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성공했거나 성공할 CEO에 아 그럼 이거 산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도 PPA를 올리고 아 그래? 그래서 한번 타게 해준다고 해서 내려고 왔죠 우리 앞으로 뭐 스타골브 빅리그든 뭐든 열심히 해서 요거 한번 탑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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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또 키 작은 사람들 요거 좋아 아니 여기 또 이 앞에 화면이 크니까 38인치래 나 컴퓨터 게임 좋아하잖아 네 컴퓨터 게임하는 느낌도 나고 진짜 넓다 내 차도 SUV잖아 네 진짜 넓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냉장고가 있어요 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차가워 대박 사건이다 네 형님 잘 못하셨는데 네 사회자니까 그래서 이제 저 오늘 사회자고 하니까 저 이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네요 아 근데 나는 이런 삼옷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는 운전을 꼭 해보고 싶었어 나는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차라면 와 냉장고 있는 아 편안한 신차감 아 차가 아 시원하지 형 잠깐 아 편의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는 것보다도 시원하다 여기 약간 살얼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과연 골프 연예인 유튜버 중에 1위는 누구인가 스타 골프 빅리그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제2회 스타 골프 빅리그 출전권을 두고 펼치는 경쟁 잘한다 잘한다 펄트북 빅매치 펄트북 빅매치 진짜 대단한게 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부드럽다 펄트북 빅매치 에이조 예선 1위 공치는 명운이의 명운입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문장이 띄어쓰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대본에 이렇게 돼있어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정직해 좋아 그대로 해 괜찮아요 이게 힘들어 대본들 안하는 삐저 예선 선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석영석 골프TV의 석영석 선수 반갑습니다 네 석영석TV 주인장 석영석 와 와 여성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나이스 아 구력은 20 하하하하 라베는 7,8이에요 그 10 한 2,3년 전에 그때는 정말 날아다니는 때죠 명운이가 아직 골프를 제일 잡기 전이죠 임규가 골프 모자 쓰면서 이렇게 저 등산 갈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78타를 쳐서 싱글패 하고 네 다음은 우리 아 나 벌써 끝났어요? 아 기가 막힌 진행이야 아 진짜 아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무르르는 진행 좋아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요 얘 업어서 내가 키웠던 애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받아줍니다 네 안 받아줍니다 자 다음은 알렉스와 스윙걸즈의 알렉스 예 수 Recently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렉스의 스윙걸즈의 현재 MC를 보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저 망한 것 같아요 알렉스와 스윙걸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80대에서 100대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이 스펙이 너무 넓아요 80대 초반 86 이상으로는 안 날아가는 약간 그 정도 폭이었다면 그 폭이 이렇게 붙에 피듯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넓게 펴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허경환 골프TV의 아 허경환 잘생긴 골프잖아 자 골프 잘생기게 치자 허경환의 잘생긴 골프 허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백스윙스도 그냥 우양호 그렇죠 터치 터치만 하면 되고 안녕하세요 골프 잘생기게 치자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대 잘생긴 게 치자 그래서 폼을 중요시하고 레슨 중심의 유튜브 개그맨 허경환입니다 여기 있죠 저는 뭐 대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제 레슨 그러면 뭐 실력은 뭐 그냥 일단 폼이 좋으면 언젠가는 잘 칠 수밖에 없어요 또 라베가 있잖아요 발 1 그때 싱글 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골프 유튜브 개 대기업 구독자 23만 우리 홍인규 골프TV의 홍인규씨 안녕하세요 홍인규 골프TV의 홍인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 쉿 근데 오늘 저희 또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떨리긴 하네요 저희 다 업어 키웠잖아요 사실 제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네 제 스크린 골프장 7번방에서 성장한 친구들입니다 원 한 7, 8년 됐죠 7번방에서 유튜버들이 다 탄생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 보고 제가 골프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만에 다시 이제 많이 성장하는 거 보고 그냥 공이기 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물려줘도 되겠다 골프 유튜브에 자존심을 걸고 펼치는 스골빅 골프 유튜버 백매치 잘한다 B조 예선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핳 하핳 가해 누가 1등인데 그... 아니 A조처럼 드론 안 띄워주나요? 아 비올 때 드론 안 띄워주나요? 경환 씨는 견제 대상은 아니죠 저는 견제되는 선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업어 키운 아이들이고 견제되는 게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이죠 허경환 씨는 제가 이제 솜을 들었거든요 소리는 큰데 썩 현장에서 흥흥한 모습은 아직 못 보인다고 그래서 제 자신과의 싸움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은 절대 제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스타골프 빅리그 탈락했잖아요 너무 아쉽고 제가 그것보다 잘 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려고 온 거지 저분들은 저랑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도 2군들이 있어요 손흥민은 잠깐 넣어놓고 2군들로 해서 2군 스윙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섭외될 당시만 해도 무슨 스몰 리그라 그래가지고 80대 중후반 친구들을 부른다고 해서 왔는데 정명훈 형이라든지 호인규 형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저 국가대표가 지금 1부가 2부에 와가지고 지금 다 조져버리겠다 이런 거잖아 지금 이거 꼭 감안해서 봐달라 상대적으로 좀 널널한 B조의 경기. 우리 강력한 1위 후보 우리 홍인규 씨가 먼저 티샷을 합니다. 와, 이렇게 몽도 안 풀고 바로 친다고? 티샷이... 티샷하기가 좀 편합니다. 티샷하기가 좀 편합니다. 어우! 큰일 났다. 먹고, 먹어! 아니! 어우! 큰일 났다. 먹고, 먹어! 아니! 왼쪽 뭐야? 해적인가 봐요. 우와, 왜 그랬지? 해저드. 왜 이렇게 됐지? 자... 우와! 어인규 씨가 사고를 쳤네요. 이게 아무래도 인규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대회의 긴장감을 탄 것 같아요. 불렁증 조금이었어. 자,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 오! 잘생겼다! 형이랑 같이 앉아. 오! 잘생겼다! 야, 겨울이 잘 친다! 잘생겼다! 저 한숨의 의미는 진짜 긴장감을 이겨내고 잘 쳐낸. 와... 이야... 홍준 씨가 망가질 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아, 귀여워. 편해졌어. 이 삐조 선수들은 남이 못 칠 때 잘 치는 약간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나이스. 오!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좀 배우니까. 삐조 선수들은 내가 잘 치는 것보다는 남이 못 치는 걸 기대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서 조금 망가져주면 뒤가 편해서 그럽니다. 자, 우리 알렉스. 그러면 알렉스는 어떻게 하라고? 알렉스 장타잖아요. 아, 나 빼고 다 좋아. 와... 나 빼고 다 좋아. 와... 나 빼고 다 좋아. 굉장히 높은 탄도로. 기가 막혔어. 오, 렉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 왜 이렇게 가지, 공이? 과일 나무처럼. 오, 괜찮아요. 과일 나무처럼. 오, 괜찮아요. 오! 괜찮아, 괜찮아. 나 빼. 경환이 원래 이렇게 쳐? 누구야? 경환이가? 경환이 많이 좋아졌네. 나 많이 놀랐어. 나 엄청 놀랐어. 인규가 약간 나랑 오랜만에 지금 필드에서 만나니까 약간 낯가래.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연습한 스윙이 지금 안 먹혔어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아니, 너는 아직도 스윙을 바꾸고 있어? 내 시작부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오늘 우승은 인규야. 아, 인규야. 그렇지 않아. 렉스 인정하시네. 그러니까 더불한데. 우리 셋의 싸움이긴 한데. 아니, 나도 사실은 나 공인중개에서 시험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 사실은 오늘 너희들 얼굴. 아니, 근데 글썽을 끼고 잘 치기가 어려운데. 너무 잘 치셨어요. 볕에 비해서 너무 지금. 어두운 데서 공부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형이 저 시험 끝나면 다시 한번 내가 나올게. 오늘 하여튼 너희들 얼굴 보러 왔어. 편하게. 자, 오늘 즐겁게. 즐겁게 플레이 합시다. 이게 맏형 아니니 이렇게 편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서경서 선수. 구력. 구력 20년 넘었죠. 네. 근데 한 6년 쉬었어요. 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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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역시 구력으로 좀. 아, 괜찮습니다. 어, 치시는 것 같고. 괜찮아. 괜찮아. 네. 경환이도 잘 배웠다. 어, 괜찮아요. 잘 배웠다. 아, 좀 달래 쳤어. 굿샷. 뭐, 저 정도면은. 네. 저보다 훨씬 나아요. 어, 근데 경환이가. 많이 늘었다. 네,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많이 배우니까. 네. 나도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넣은 거야. 바지를 이상한 거일 것 같아요. 그렇게. 캐디님. 저 하이브리드 주세요. 지금 몸이 좀 안 풀린 상태라. 우드를 치는 건 조금 못 할 것 같고. 우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약간 우측으로. 네, 알렉스 선수의 공이. 약간. 살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살아 있을 것 같은데. 헤헤. 자, 홍익유 선수. 네, 해저드 특설티에서. 네, 세 번째 샷입니다. 와, 좋다.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스코어가 좋아질 때까지 자중하고 있겠습니다. 골프 겸손해야 됩니다. 아, 잠깐만. 아, 무슨 일입니까? 자, 자,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무슨 일입니까? 야, 렉스. 렉스가. 야, 이거 너무 치기 힘든데 떨어졌어. 아니, 근데 사실 저거는 살짝 걷어냈어요. 이거. 아, 좋다.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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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가벼워. 가벼워. 이것도 좀 러프에 체가 약간 말렸어요, 왼쪽으로. 좋아요. 굿샷. 야, 나이스. 좋아요. 굿샷. 야, 나이스. 좋아요. 굿샷. 야, 나이스. 굿샷. 가벼워. 아, 벙커. 와, 인규가 벙커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좋다. 오른쪽이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넘어가야 돼. 오른쪽이야. 아, 허경환이. 굿샷에 모두가 무너지고 있네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럴 때 많이 잡아놔야 돼. 아, 지금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알렉스의 이제. 자, 여섯 번째 샷. 거리가 쉽지 않은 거리예요. 아, 뒷땅. 아, 잠깐만요. 짧으면 안 돼요? 아, 짧다. 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식스 온. 네. 자,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쉽지 않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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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돼. 아, 이걸 보고만 알았어. 아, 못 보겠다. 아, 이걸 보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잘 뽑혀. 너무 변치기였나 봐요. 힘듭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 힘들어요. 아, 어렵다. 오잉규. 나가야 해. 오잉규. 나가야 해. 오잉규. 오우. 와. 이도저도 아닌 슛. 와. 이도저도 아닌 샷이 나왔어요. 자, 여섯 번째 샷. 들어가면 보게요. 들어가면. 아... 오우. 나 뺀 나 뺀. 나이스. 잘 보셨습니다. 나이스 업부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업부치. 나이스 업부치. 아, 오른쪽 안 가나요. 그런데 경환이 너무 잘 친다. 아... 액지와 그린 근처에다 떨어뜨려서 굴려보겠습니다. 와! 오우. 너무 오프닝. 안 돼. 슈퍼입니다. 오우. 오우. 아, 짧아요. 오우. 아, 짧아요, 짧아요. 아, 내리막이. 어프로치가 진짜. 짧아요, 짧아요. 물이 젖어서 많이 안 먹네. 비가 와가지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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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 물려, 안 물려. 우와, 좋다. 아우. 이야. 아깝습니다. 너무 잘 쳤는데. 내리막을. 이야, 진짜 안 물리구나. 허경환 씨. 이야. 자, 허경환의 팝법. 유일한 팝법. 이야, 경환이 파이팅. 아, 참 참. 라이스 파워. 라이스 포기. 아, 이거를. 라이스 포기 플레이. 라이스 포기. 아우. 나이스. 더블. 나이스 더블. 야, 이게 너의 드리플인데. 큰일 났다, 이거. 자, 역시 골프 몰라요. 어떻게 됐지. 지금. 지금 허경환이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땡그랑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아이고, 있어. 야,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 이런 진흙탕. 아,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싸움. 와. 이게 왜 이래. 경환이가 많이 바뀌었네. 와. 이게 왜 이래. 경환이가 많이 바뀌었네. 아니, 경환이가 뭐 이렇게 훈련을 했나 봐. 너무, 너무 잘 배웠다. 습득력이 좀 더. 응. 이 차가 큰 진행인데. 이렇게 되면 계획이. 오, 좋아. 아이스. 제일 좋네. 아, 더 좋아. 아이스. 제일 좋네. 아, 더 좋아. 아이스. 최단거리. 홍인규. 타이다. 홍인규 선수가 이 코스는 진짜 잘 알거든요. 조금만 더 올리고. 인규 잘했어. 아, 인규 잘했습니다. 인규 잘했습니다. 이제 웃네, 세상에. 자. 아, 안 돼요. 왼쪽 없어요? 아, 안 돼요. 왼쪽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왼쪽이구나. 아이고, 맥스가. 아, 저기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저기는 공간이. 아! 이거는. 외롭지 않겠습니다. 자, 외롭지 않게. 선배님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예, 예. 가시죠. 야, 이거 형 오늘 괜히 나온 것 같아. 아, 형이 괜찮아요. 저도 못 미쳤는데요, 뭐. 아, 그럼. 차라리 이게 나 더블이 나아. 나는 연습을 진짜 안 해. 나는 원래 연습을 안 해. 아, 네, 안 해. 연습을 하면 더 안 돼요, 형. 인규가 아주 진행이 아주 독해졌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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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 또 죽이기. 아니, 아니, 연습을 하면 안 돼. 저도 첩조로 연습 많이 했다가 죽어서. 자, 형아. 형이 이제 이제부터 잘 치게. 네. 저도, 저도 이제부터 잘 치겠습니다. 그래, 그래. 와, 백피링 전쟁이 쉬구나. 굿샷. 나이스. 오, 감사합니다. 야, 중요한 건 나 뭔가 안 쳐봤는데. 아, 정확히 탈투를 목적으로. 해야 되죠.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그냥 나왔네. 네, 나왔어. 그냥 나왔어. 오, 굿샷. 자, 오. 나이스 원. 오, 나이스 원. 쓰리 원. 자, 오비가 난 두 플레이어는. 오, 굿샷. 프로 안 먹네. 굿샷. 오, 홍인규 선수 투 원했고요. 알렉스 선수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네, 포 원. 아, 오른쪽. 아, 이거 우측으로 갔네요. 확실히. 아, 오른쪽. 아, 이거 우측으로 갔네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야. 저건. 카트 한 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카트 맞고 넘어갔어? 네, 넘어간 것 같아요. 해저드예요, 저기. 네, 미치겠다, 이거. 형님, 또 넘어갔어요? 아, 짧아요. 아, 조금 약하네요. 아, 조금 약하네요. 궁금하죠? 그린에서는 계속 약하고, 필드에서는 길고. 큰일 났습니다. 먼저 우리 알렉스의 포기팟. 오비 나왔죠? 오비 나왔어, 폰 포기팟. 와. 어, 고리 감치 좋다. 와우. 나이스. 오, 굿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더블. 1, 2, 3, 4. 오우, 짧아. 짧아, 짧아. 이야, 이것도 조금 짧아 보인다. 아, 엄청... 엄청 지금 물을 먹었나 봐. 오, 셋. 아아! 아우 세트 아 아 쉽지 않죠 아 세뇌입니다 세뇌네요 세뇌 나이스 포기 아 고기를 하겠네요 자 1번 홀 2번 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어차피 못 넣으면 양파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경석이 형이 트리플 뻔 어차피 못 넣으면 양파니까 내 스코어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차피 마지막 자신이거든요 두드러워 야 연습이 이렇게 야 못 넣으면 양파인데 이렇게 친다 그래 아 이거 중간에 너무 창피한데 큰일 났네 어 네 눈물 나오려고 하는데 아 근데 굳이 뭐 좀 어떻게 뭐 뭘 원해요 변명을 원해요 아니면 이유를 원해요 뭘 원해요 작가님 진짜 제가 대출을 좀 알아볼 테니까 이 필름 제가 사면 안 돼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세게 쳐야 돼 아 좋아요 좋아요 달래 쳤더니 자꾸 죽어서 세게 쳐야 돼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젊었었네 무력을 엄청 많이 했네 공도 안 보여 남의 공도 오 굿샷 오 굿샷 자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거 볼 조심 볼 조심 오오오오 도도 맞았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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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또 나간 것 같은데 자 다쳤어요 자... 아... 이것도 갈려있어요. 속이 많이 걸리네요. 아... 이거 속이 많이 걸리네요. 죄송한데 공 좀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노래 쳤던 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서경석 선수 공이 또 나갔습니다. 서경석 선수가 아까 그 경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결승에 나가도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 근데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참 나 이거. 손이 너무 이뻐해졌어. 아... 열렸대. 어... 괜찮아. 미스가 나도 스윙을 다 하니까 피나이로 가네. 엎어쳤쳤어. 맘에 안 들어 스윙이. 아... 아... 골반을 돌렸더니 또 이제는 슬라이스입니다. 그만! 어... 거리는 괜찮았어요. 거리는 괜찮았는데... 골반을... 아... 잠깐... 어어어... 짧아요. 아... 짧았어요. 이야... 어... 굿샷! 어... 굿샷! 고! 어... 나이스 온! 자... 이... 약간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약간 어프로치! 어... 나이스! 조금 길긴 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어디있어? 와... 이거... 너무 박혀있으면 꺼내야지! 너무 박혀있으면 꺼내야지! 오! 잘했다! 아... 땡겨지죠? 에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에이... 자... 우리 쓰리온한 우리 경석이 형! 자... 그냥 거리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아... 어디로... 아... 짧아... 아... 이거 참... 케린! 아... 이거 또 귀여워? 야... 이게 내게 하도 안 구르니까 또 세게 쳤구나! 자... 허경환의... 팝업! 오... 이거 거리는 좋아! 나이스! 나이스 파트! 좋아! 병환아! 좋아! 병환아! 오... 나이스! 아... 거리감 좋아!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오! 하... 어떻게 땡그랑이지? 오! 집을 뻔했어! 하하하하! 오! 그리갈뻔했다! 오! 집을 뻔했어! 오! 집을 뻔했어! 아주 기뻐 좀 해주세요! 자! 트리플! 처음으로 더블! 아! 나이스! 더블! 아! 나이스! 더블! 자사히! 오! 좋다! 이것도 짧아! 오! 이렇게 세게 쳤는데? 이야! 잘 찢었어요! 쉽지 않아! 내리막이 있어요! 기가 막혀! 나이스! 아! 좋았습니다! 이야! 처음으로 내기 안 했어! 좋아! 나이스 파! 역시 영인규! 역시! 아! 삐져! 3월만에 첫 파! 이야! 아! 정환이가 거기로! 이야! 이렇게 되면 선두그룹 딱 이제 공각 들어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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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감 잡았다! 인규 형 감 잡았어! 아! 크죠! 데려와야지! 좀 크게 쳤어요! 위험에서! 네! 아! 아! 펑 좋아! 오! 이거 드론 맞힐 뻔 했어! 아! 펑 좋아! 오! 이거 드론 맞힐 뻔 했어! 아! 펑 좋아! 아! 이거 너무너무 뛰잖아! 대박! 근데 저런 탄도가 진짜 프로의 탄도예요! 와! 공이 떨어지고 안 구르잖아! 탄도 너무 좋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 페이스로 계속 치면 아마도 결승전에서 볼 것 같아요! 강둥민 씨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탓빈! 오! 탓빈! 근데! 오른쪽 5는 될 것 같은데 형님? 어이구! 우리 스승님이었는데! 오바야 오바! 아! 오! 와! teamed! 꾸? appli편! 나 왔다! 어디 있습니까? 유리야ris还 가져가고 고bey! 보디 나왔다! 와! 뷔워~! 에이기야! 왜 고용? 아, 웃네요! 알렉스 웃네요! 드디어 웃음. 아 치퍼터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저렇게 실물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공이 떠요. 아 저희들 퍼터를 치시는 거예요? 치퍼터 치퍼터. 오 길어요 길어 길어. 치퍼터 치퍼터. 오 길어요 길어 길어 길어. 길어. 땡. 공조심 공조심. 자 석영석 선수의 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이건 또 이렇게 또. 너 칠 땡 괜찮았지? 가나요 가나요. 아 저 틀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아 나쁘셨습니다. 딱 땡기네. 네. 비장의 무기 치퍼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여기 또 잘 부르는. 아 지금. 버디가 나와서. 렉스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버디가 몰라요. 진지해졌습니다. 아 선수들이. 아 약해요 이렇게.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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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약하네 많이 약하네. 아니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좀 울렁증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 허경환의 허경환의 버디펀. 힘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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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요. 자 이 정도는 홀아웃 하겠습니다. 어이 우리 허경환 첫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이거는 잘하면은. 무조건 기본 2윈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저를 쫓아오면서 동타까지 왔잖아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팍팍 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갈 데가 없거든요. 홍인규 팝팍. 아 잘 알겠어요. 아 약간 진이 약간 진이인 것 같아. 뭐 약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서경석 선수는 그걸 넣고 나면. 카메라도 같이 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렌즈 깨버릴 거야. 네 젖었어요 지금. 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블 보기로 마무리.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게 훌륭이구나.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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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그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두 개 했다. 이제 세 개로 넘어가진 않아. 이제 다음번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러자면 우리 채널 어떡하지 이제? 골프나면 얼굴은 미연이한테 무슨 욕을 먹을 거지. 제가 재정 리액션 Amazing is with Cancer. 이번 문제. paar 약간 말에емсяилза슬리아ol 오 잘 쳤어. 굿샷 아유 예쁘다. 이래도 240 남았습니다. 진짜 네 재생이꽃 약간 밀렸는데 괜찮아 그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쳤을 때보다 임팩트가 확실히 좋아졌네 나왔다 나왔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굿샷 이제 떨어지네 이제 떨어져 나라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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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 나왔어요 원래 이거잖아 원래 이거잖아 원래 이거지 이번엔 또 몸이 먼저 돌아가네 아 차량이 말하지 마라 위로하지 마라 아 굿샷 나 빼 나 빼 정확하게 가운데 가서 계획이 좋은 것 같아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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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다 갔어 다 갔어 벨라스톤의 아들 홍인규 선수는 왼쪽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갔어 특설티 단골 우리 서경석 선수가 특설티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 좋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직접 쳤네 아 살았어요 아 이거 온 시키면 대박인데 아 이거 온 시키면 대박인데 아 이거 온 시키면 대박인데 왜 이렇게 잘 치지 아 짧은 것 같은데 짧아요 아 나빠요 아 나빠요 여기서 한번 경환이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네 자 허경환의 잘생긴 골프 과연 벙커는 배웠을런지 아 배웠어요 야 경환이 대박이다 야 이래도 사람이 배워야 돼 네 자 세 번째 샷 아 부드러워요 역시 뭐 방향은 좋고 아 저게 이제 왜 크냐면 불안해서 불안해서 아 부드럽다 부드러워 아 부드럽다 부드러워 오 잘 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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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로치 타 가능 잘 치웠습니다 아 이게 알렉스가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씹어주세요 대박 오 신기하다 근데 야 근데 저렇게 세게 치는데 오늘 힘 조절이 안 되네 아 또 약해 아 좀 튀었다 아 와 와 다 넣었어야 되는데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나이스 이렇게 과감하게 쳤어야지 아 짧은데요 아 짧은데요 아 짧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자 보기 퍼트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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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보기 퍼셔 아 아 보기 보기 정환이 치고 달리네요 아 더 밀어야지 더 밟아 야 더 길어쳐야지 알렉스 인정 아 쓰리 보기 원 투 야 굳이 얘기하지? 아니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렇지 들어가는 거 보고 좀 쳤어 칠 수 없죠 치면 안 되죠 칠 쳐져도 안 되고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오늘 지면 여기다 꼬리차 다 여기 물가에다 기적하고 가야죠 네 그만두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오랜만에 한 번 저기 포기만의 실력을 좀 가중시켜주는 그런 자리예요 저는 저와의 싸움입니다 곧 인정 인정 인정